1.2.1 2.1 말자아가 말자를 정말 사랑해 그래서 전시즌에 어.. 정말 기록이 좋았어요 기록이 얼만큼 좋았냐면 많이..아무튼 많이 좋았어 야 너 나오면 어떡하냐 귀신이 있다는거죠? 아직 있다는거 같은데 됐다! 2층인 귀신이 왔다고?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저는 부엌에 가서 전시즌 나..이아야 내가 뭐냐 전시즌꺼 보면 알다시피 아..뭐라고 해야되지? 나 기록이 좋았어 말자아가 정말 잘했거든 전시즌 시즌3때 정말 잘했어 그럼 내가 여기 가야되나 이제? 나와 내가 갈테니까 야 당겨있잖아 야 당겨있잖아 아니야 뭐가 초라해 할 수 있어 모모 형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잘해야돼 잠깐만 야! 파랑아 넌 또 왜 왔니? 잠깐만요 라바가 여러분 조심하세요 근데 이거 죽으면 어 없네 오늘 좀 뭔가 운이 좋네요 안죽고 벌레 없죠?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? 림은 어디있는데? 림은? 림 죽었어? 즘 말했다고? 리방하자 림은? 림 죽었어? 그리고 신 챔피언 나온다는데 그 누구지? 사막에 난 생각엔 레닉이랑 좀 관련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 흠 시작하겠습니다 모모 형님 호랭통강님 들어오실거면 초코맛 힐님 들어오실거면 알았으세요 저희가 리방해드리겠습니다 나도 롤은 필리핀가사 했어 다시 하겠습니다 이건 실수로 죽었는데 다시 해볼게요 좀 BGM 좀 높여볼까나? 아 이정도면 좋아 아 아주 좋죠? BGM이 너무 높아서 좋긴 좋아 이게 바로 소리가 좋으면 정말 무섭지만 귀신있다는거죠? 귀신없다 가자 가죠 이게 바로 협동플레이라고 해야되나? 내가 가서 열쇠를 얻을거에요 됐어 2층 귀신 칼을 얻었죠? 그 다음에 열쇠를 얻으러 가자 조심합시다 좋아요 저는 여기서 그걸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였나? 그래서 방 열쇠를 얻었죠? 이제 누구 들어왔다고 했는데 네온님이 들어오셨네요 아 이번에 좀 운이 좋았어요 아까전에 운이 없어서 좋았었는데 불안하다니까 벌레가 어디있지? 밑에 없겠지? 오히려 밑에가 있네요 아까전에 벌레가 좋았었는데 어허허 죽을 뻔했습니다 됐어 휴 잠깐만요 내가 나가야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죽으면 귀신 얼굴을 보는겁니다 헉헉 됐어 됐어요 나는 여기 이제 가만히 있을게 내가 가만히 하니까 가만히 이러보이나 아 죄송합니다 어디서 귀신 소리가 들리는데 됐어요 야! 야 뭐야! 자 중계하도록 할게요 파랑님 화이팅 이제 파랑님 한번 보겠습니다 파랑님이 넣어주셨군요 네온님은 자 일단 여기있을게 절대 귀신이 안 들어온다고 했죠 어 일단 우리의 영웅 파랑님을 믿어보죠 파랑님이 이거 고수이기 때문에 세이브 할까? 세이브 안되죠? 안된다는게 참 많았군요 그렇군 이거하고 포코나 해야 되나? 포코도 괜찮은거 같은데 배드 엔딩은 어떤거지 참 궁금하네요 저한테 저한테 개사기 버전이네 나도 있어 흠 뭐거라 말하라는거지? 배드 전엔 트루 배드하면 뭐 나옴? 뭐 나오게 나오는지 궁금하네 헐 아 채팅창이 엄청 더러워지는거 같군요 일단 파랑님만 계속 볼게요 아니면 내가 귀신이랑 놀고 있을까? lifecycle 오는것도 괜찮은거 같애 컨트롤사무사 이런 게 안되구나 알았어 내가 가줄께 오오오 잠깐만요 어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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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와 이제 걱정만 여기서 이걸 열쇠가 들어줬죠 방열 쓰러졌죠 어디로 갈까요 귀신이랑 놀까요 무작위가 재밌다고 방금 뭐지 뭘 봤는데 방금 여기서 뭔가 번쩍 했는데 방금 파이팅 죽지 않기를 밀어야죠 뭘 못라 뭐지 방금 뭘 못라 그랬지 저분이 귀신이 있나 뭐지 왜 거기서 어떻게 한거지 아 오늘 귀신이 거기 들어갔다고 정말 잘하세요 이분이 정말 잘하시긴 잘해요 뭐 작은 소리가 나온다고 했죠 음 엔딩 두개라면서 트루 배드 그냥 배드를 봐야지 그러면 저때 우리가 트루 엔딩을 봤죠 그때 내 유튜브에 있어 아 있다고 해도 말은 안해졌네요 아 아 아 일단 이분이 집중해 집중이 최고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안죽기를 뵐게요 이거는 그냥 툭 치기 바라면 된다는 거였지 저 일부러 시비 터는 거 같애 이게 이게 알다시피 뭐라고 해야되지 아 바디언이 두 아니 디바우러가 두 마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걸 잘 보고 가야되요 왜냐하면 지금이에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게 귀신은 여기서 안나옵니다 참고로 아 아 폭피하기 쉽긴 쉬운데 저러다 죽으시면 안될텐데 와우 정말 잘하시는군요 이제 여기서 가 문제죠 이제 채팅 느느 아 광클하다가 이상한 버튼 눌러서 이제 오늘은 끄지마 제발 아 합시다 이분이 이제 잘하시길 빌어야죠 좋았어 잘했어요 와우 됐어요 축하합니다 깨습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세팅이 이렇게 됐군요 어? 하하하하 광클하려고 욕하려고 했네요 여기다 뭐 귀신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제가 귀신이 나오고 제가 귀신이 나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툭 한번 하거든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저는 일단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흠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렇게 해서 죽이겠다는건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냥 하세요 빨리 이제 엄마가 아빠를 칼로 찔렀다 내가 소리 지르던 엄마는 나를 지하실로 가르셨다 엄마는 나도 버리셨고 너무 무섭다 내가 할게 안 가지네요 내가 할게 자 이제 여기서 갑독합니다 조심하세요 여기였나? 여기였지? 여기였어요 아 그래요? 여기야? 아 밑에라고? 알겠어요 얻었어요 난 죽을 것 같은데 어? 모르고 틀었는데 뭔가 불안하다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뭐죠? 여기서 터뜨리라고 했지? 됐어요 내가 누가 나가라고? 장난해요? 아 귀신이 안 나온다고? 알겠어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기였나? 여기였나? 어디였지? 피해저은 적지 엄마가 나를 줄이려고 해요 됐다 와 노래 노래가 가사를 적어달래 어디에 어디에 가라는 거야? 여기? 여기 말하는군요 아 아 몰라? 몰라? 몰라 얻었긴 얻었어 현관이 어디야? 아 아 여기로 뛰라고? 잠깐만 연두야 달려 아 좀 달려 배대님 보자 아 아 아 진짜 연두가 협력을 하네 아잇 아우 자 가세요 배대 맞긴 맞아? 그냥 현관문 열었는데 배대를 어떻게 하는거길래 대체 이게 왜 배드라는거지? 트렌딩이랑 똑같건데 뭐야 아 아 아 이게 배드군요 아니 이거 엔딩1인데 엔딩2도 있어? 뭐지? 아 아무튼 이렇게 클리어했네요 트렌딩은 제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? 5